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위험예지훈련은 작업현장에서 그때 그 장소의 상황에 즉흥하여 실시하는 위험예지활동으로서 즉시 즉흥법이라고도 한다. 1. TVN 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3. 3년 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무제해 운동에 추진해 있어 무제해 1배수 목표시간의 기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4. 다음 중 재해 사이의 행구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 1. 재해 상황의 파악사실의 확인 문제점에 발견된 본적 문제점의 결정대책 수립. 5. 다음 중 사람이 정지되어 있는 구조물 등에 부딪혀 발생하는 재해의 발생 형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충돌 6. 다음 중 재해의 발생 원인에 있어 인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6. 다음 중 재해의 발생 원인에 있어 인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작업자와의 연락이 불충분하였다. 7.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에 종료에 있어 출입금지 표지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기소지 금지 8. 다음 중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변경 및 고장 수리시에 행하는 안전점검은? 4. 특별점검 9. 다음 중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안전활동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안전활동 건수를 평균 근로자 수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비율의 10을 곱한 갑시다. 12. 다음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대의 일반 구조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벨트의 조인 및 조절 부품은 일정 이상의 힘을 받을 경우 서절로 풀리거나 열리도록 되어 있을 것. 12. 다음 중 리어 액시던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혈의결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재해자에 관한 치료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14. 다음 중 재해발생 시 가장 먼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2. 재해자의 응급조치. 15. H건설기업은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지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보상비용이 5천만원이었다. 하인이 방식을 따를 경우 총재해 손실비용은 얼마이겠는가? 2. 2억 5천만원 16.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방어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3절연용 방어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7.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정기점검은 한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18. 다음 중 산업재해발생의 기본원인인 4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머테리얼 19. 다음 중 안전보건관리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라인형 조직에는 별도의 안전을 전문으로 분담하는 부문이 없다. 20.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창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3.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사유로 6개월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21. 다음 중 부주의 발생의 외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주의 환경의 불량 22. 다음 중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도가 교육에 의해 종업원들의 직무 수행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1. 전의 타당도 23. 다음 중 구안법의 단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목적 계획 수행평가 24. 다음 중 안전교육방법에 있어 도입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은? 1. 강의법 25. 다음 중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에서 능력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1. 지식기능 26. 다음 중 생리적 검사의 피로측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GSR 27. 다음 중 합리화의 유형에 있어 자기의 실패나 결함을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유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상 탓을 하거나 축구선수가 공을 잘못 찬 후 신발 탓을 하는 등에 해당하는 것은? 2. 투사형 28. 다음 중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작업자의 감각 기능, 위판단 능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은? 4. 감각 차단 현상 29. 다음 중 안전교육의 강의안 작성에 있어서 교육할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핵심 요점사항만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기술하는 방법은? 1. 조목이 할 것이 30. 다음 중 엔드라고지 모델에 기초한 학습자로서의 성인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성인들은 주제 중심적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31. 다음 중 안전보건 교육을 형상시키기 위한 학습지도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동기유발의 원리 32. 관리 그리드 이론에 따른 리더십의 유형 중 능률만 중시하고 인간관계는 낮은 리더십의 유형은? 3. 과업형 33. 다음 중 인간착오의 메커니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4. 느낌의 착오 34. 산업식리학이 발전하던 1920년대에 시작된 일련의 연구로 원래 조명도와 생산성의 관계를 밝히려고 시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생산성에는 사원들의 태도, 감독자,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등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35. 다음 중 직무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면접법은 자료의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수량화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36. 다음 중 집단에서 리더의 구비요건과 관계가 먼 것은? 2. 단순성 37. 다음 중 프로그램 학습법의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2. 수강생의 사회성이 결여되기 쉽다. 38. 다음 중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검증된 사실과, 가장 거리가 가장 먼 것은? 3. 우리는 우리와 상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좋아한다. 39. 다음 중 존 듀의의 5단계 사고 과정을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 ㄹ 시사를 받는다. ㄷ 지식화한다. ㄴ 가설을 설정한다. ㄴ 추론한다. 기약 행동에 의하여 가설을 검토한다. 40. 인간의 욕구에 대한 적응 기재를 공격적 기재, 방어적 기재, 도피적 기재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도피적 기재에 해당한다. 40. 다음 중 항공기의 안전성 평가에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각 중요 부품의 고장일, 운용 형태, 보정 개수, 사용시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 귀납적으로 부품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분석 기법은? 40. 다음 중 화학설비의 안전성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열장애는 고온 환경에 노출될 때, 발안에 의한 체열방출이 장애됨으로써 체내의 열이 축적되어 발생한다. 내 온도의 상승으로 체온 조절 중추의 기능이 장애를 받게 된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100%, 43도씨 이상일 때에는 80%, 43도씨 이하일 때에는 40% 정도의 열사병. 44. 다음 중 연구기준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민감도,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 45. 다음 중 시각적 표시장치보다 청각적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사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수능이 요구될 때? 46. 다음 중 위험 조정 기술의 4가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위험 경고 47. 애프티도에서 사용하는 기호 중 다음 그림과 같이 오어 게이트지만 2개 또는 그 이상의 입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2. 베타적 오어 게이트 48. 다음 중 조정 반응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CRB가 작으면 민감하고 크면 둔감하다고 한다. 49. N개의 요소를 가진 병렬 시스템에 있어 요소의 수명이 지수 분포를 따를 경우 이 시스템의 수명으로 오른 것은? 3. 50. 결함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하였다. X가 중복 사상인 경우 다음 중 최소 패스셋으로 오른 것은? 2XX 52. 그림과 같이 3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시스템의 전체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2.0.8245 52. 더프를 이용하여 각가지 B, B가 나타내는 사상이 서로 독립해서 생긴다고 할 때, 가지 B를 통해서 마디 N가 생길 확률은 얼마인가? 1. 53. 인간기계 시스템의 작동 순서 투표 기호 중 행동을 의미하는 기호는? 1. 54.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 상황 55. 다음 중 렌즈 굴절률의 단위인 디옥터의 정의로 오른 것은? 1. 56. 다음 중 결함수 분석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정성적 해석의 불가능 57. 인간과 기계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하나의 체계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다음 중 인간기계 체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본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학습 58. 다음 중 하나의 특정 자극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4. 단순 반응 시간 59.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외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현재 60.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4배 더 크게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압수준은 얼마인가? 2. 80db 62. 다음 중 콘크리트 타워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에서 콘크리트가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곳은? 3. 플로우퍼 62. 보관 콘크리트 블록조 공사에서 원칙적으로 이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은? 1. 세로근 63. 건설공사의 원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경밀한 직접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나 노무비용을 말한다. 64. 철골세우기용 기계 설비 중 수평 이동이 용이하고 건물의 층수가 적을 때 또는 당김줄을 마음대로 멜 수 없을 때 가장 유리한 것은? 2. 스티프레그 대리 65. 보기의 항목을 시공계획 순서에 맞게 옳게 나열한 것은? 1. 계약조건 확인 뒤 설계도서 파악 시 현지조사 2. 주요수량 파악 B 시공계획 위반 66. 공장에서의 철골작업 중 동마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 것은? 3. 현장용접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50cm 이내 67. 지반개량공법 중 강제압률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고결공법 68. 철골용접부의 공정별 검사항목 중 용접 전 검사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절단검사 69. 벽돌벽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벽돌 강도는 모르타르의 강도보다 크게 한다 70. 슈미트 해머를 이용하여 측정 후 콘크리트의 강도를 계산할 때 실시하는 보정과 관계없는 것은? 4. 반발경도에 따른 보정 71. 강관말둑 지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방무력이 뛰어나 내구성이 우수하다 72. 끝마기 공법 중 슬러리월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기계의 부대설비가 소형이어서 소규모 현장의 시공에 적당하다 73. 철근의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철근의 정착은 기둥이나 보호의 중심 위치에 둔다 74. 거푸집의 조립에서 긴결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3. 철제 동발이 75.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가스압접을 하는 이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불량 부분의 검사가 용이하다 76. 거푸집 공사의 콘크리트 치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부대압이 빈배압보다 치갑은 작다 77. 토공사용 기계로서 흙을 깎으면서 동시에 기체 내에 담아 운반하고 깔기 작업을 겸할 수 있으며 작업거리는 100에서 1500엠 정도의 중장거리용으로 쓰이는 것은? 3. 캐리올 스크레이퍼 78. 콘크리트 타설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반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타설을 시작하며 먼 곳으로 진행해 나간다 79. 공사도급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공정별 분할 도급은 공사를 지역별로 분리발주하여 공사기간 단축에 유리하다 80. 다음 중 공사관리 계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4시공자의 의견이 설계 전 과정에 걸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81. 건조 전 중량 5KG인 목재를 건조시켜 전건 중량이 4KG가 되었다면 이 목재의 함수율은 몇 퍼센트인가? 3. 25% 82. 수용형, 용재형, 분마형 등이 있으며 목재, 금속, 플라스틱 및 이들 2종재 간의 접착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접착제는 1. 페놀수지 접착제 83. 불순물이 포함되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스테이니스 강보다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 합금은? 1. 티타늄과 그 합금 84. 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알칼리에도 강하고 콘크리트와 접촉하여도 침식되지 않는다 85. 다음 중 방청도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에머션 페인트 86. 콘크리트 혼화재 중 하나인 플라이애시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작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팽창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약화시킨다 87. 다음 중 단열재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열전도율이 낮고 비중이 클 것 88. 다음 중 유기질 단열재료가 아닌 것은? 2. 세라미 파이버 89. 메스 콘크리트의 균열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골재 치수를 작게 한다 90. 목자에 주입시켜 인화점을 높이는 방화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물유리 91. 엘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흡수율이 낮아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92. 실리카 시멘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초기 강도는 크나 장기 강도가 작다 93. 다음 중 연질염화비닐을 접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접착제는? 2. 니트릴고 무게 접착제 94. 식염률을 바른 진한 다갈색 타일로서 다른 타일에 비해 두께가 두껍고 홈줄을 넣은 외부 바닥용 특수 타일은? 4. 클린커 타일 95. 금속 부식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표면을 거칠게 하고 가능한 한 수균 상태로 유지할 것 96. 석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사함 중 일반적으로 규산질 사함이 가장 강하고 내구성이 크나 가공이 어렵다 97. 금속의 주요한 특징을 열거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순수한 금속일수록 저온에서의 전자이동이 어려워진다 98. 골재의 함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대건조 상태 대기 중에서 골재의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 99.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성분 중 함유량이 가장 적은 것은? 4. 키오 100. 다음 중 고로시멘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수에 대한 내식성이 작다 101. 후꺼리용 와이어로프 등이 흙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1. 해지장치 102.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서 높이 2m 이네마다 수평 연결제를 두 개 방향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파이프 서포트 설치 높이 기준은 4 높이 3.5m 초과 시 103. 흙 속의 전다 능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3. 함수비의 감소에 따른 흙의 단위 최적 중량의 감소 104. 가설 통로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경사가 2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105. 제한속도의 지정을 받지 않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최대 제한속도 기준은? 20km HR 이하 106. 공사형 가설 도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도로는 배수에 관계없이 평탄하게 설치한다 107.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요건에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최소 몇 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하는가? 1. 2단 108.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그물코의 크기는 최대 몇 cm 이하여야 하는가? 108.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의 그물코의 크기는 최대 몇 cm 이하여야 하는가? 10. 10cm 109.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가 아닌 것은? 1. 깊이가 5.5m인 굴착공사 110. 다음은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대한 준수사항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는? 220. 111.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 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선반 112. 구축물이 풍압 지진 등에 의하여 등교해 또는 전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성능 검정합격품을 사용했는지 확인 113. 흑마귀 계측기의 종류 중 주변 지반의 변형을 측정하는 기계는? 2. 인클리노미터 114.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5. 다음 중 운벽의 안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4. 부마찰력 116. 다음 중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철골 공사 작업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는? 2. 강우량 1.5mm HR 117.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2. 0.3m 118.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를 위한 장비가 아닌 것은? 3. 레머 119. 화물 취급 작업과 관련한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부도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50cm 이상으로 할 것 120. 굴착기에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유압 개통 분리 시 붐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유압을 제거한 후 실시한다 5.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유압의 semblions 5. 엔진식점